한국의 코러스에 넣어달라고 새 코러스를 찾았다. 우리도 코러스도 꽉 빠른 장착을 두는지. 신경아. 아,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빅모마님들. 반갑습니다. 아니, 바쁘신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나오면 바로 떡상하게 된다고 해서요. 떡상, 떡상.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만져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가슴한테 떡상 시켜주는 코러스 게임의 아이돌. 황태영 미디어. 묘한 분위기의 질서.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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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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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잠깐만. 황태 어디 갔어, 황태, 황태. 황태 집에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강아지가. 그리고 왔어요, 대신. 황태가 안 와서 용태가 돼죠. 오늘 용태라고 맞춰본다고. 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봐요. 이리 오시라고요. 아니, 아니. 얼굴 관리하고 뒤로 돌아가야지. 오케이. 굳이? 뒤로 돌아가야지. 개판이네, 이거. 이 코너 망치러 왔어? 와! 집중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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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아, 그래요? 이런 코너 아니에요. 아, 이런 코너 아니에요. 천천히 하죠,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자, 일단 인사를 나오시고.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빅맥이라고요? 무슨 빅맥이야? 아니, 빅마마요. 빅마마. 호암마마. 빅마마. 크롬마요? 빅마마! 빅마마! 아니, 뭔 화를. 몰라서 그래.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왜 또 모른 척해. 아, 예전에 또 이영희 형님 한 번 나오셨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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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표 씨. 아, 영표 씨. 그래. 그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친구도 데리고 왔죠. 아, 친구. 아, 이분도 노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노래 잘해요. 매니저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빅마마, 이렇게 네 분이서. 저희가 빅마마입니다. 그래요? 왜요? 원래 황재성이 이렇게 대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원래 등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노래를 잘한다고요? 아, 엄청나시지. 나 이분들 노래 못할 것 같은데? 왜?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나? 괜찮으시면 한번 살짝 앞뒤기로.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여러분. fantastic. 떡볶이. 있다 끌리네. 내려와 입만 하지 마? 족하지 마 딱 널 붙지 않아 좋다, 좋아 노래 꺼요, 노래 꺼요 용태야, 애들 노래 어땠니? 완전 비호감이에요, 완전 비호감 저기... 그렇게 사라졌지 않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황태 불렀어요 화음이 엉망진창이에요 누구나 다... 누구 막... 약간 립스틱도 있던데 이거 화음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어떻게 가지고 놀는지 어떤 포인트를 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뒤의 부분이 맛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맛을 살려야지 가자 오케이 가자 자꾸 저쪽하지 마 덕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그래요 박수가 나오네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자 잘하자 주세요 자, 포인트 가자 자꾸 재촉하지 마 덕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자꾸 널 믿지 않아 다시 태어났다 용태야, 이 노래 어땠니? 좋았어 좋았는데 중간에 약간 고라니 소리 있던 것 같아 누가... 잠깐 반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에 다가가야 돼 튀어나오라니 별론데 아니, 나쁘진 않네 잘 들어봐요 당신네들이 하는 이런 화음들은 내가 그냥 아무나 씹어도 그냥 누구든 다 나온다고 에이... 그렇지 이런... 구삭다리 화음 씹어보세요 아니라고요? 구삭다리? 들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한번 씹어볼게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어디? 여기 거기 거기 뒤에 남성분 세 분이랑 앞에 두 분, 여성분 그렇게 한번 몰라요, 저분들 이렇게? 혹시 화음 돼요, 화음? 그냥 대충 그냥 노래, 거북 혹시 주머니에 마이크 있어요? 있는데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마이크가 마이크 갖고 있네요, 오케이 봐봐요 자, 웃겨요 한번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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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ty,! 나도 없어 저, 저 바라서 바론 프로 바라바바 바라바바바 자꾸 자촉하지 마 따라다 터질 것만 같다 아주 끝이 않니 parad Мы 널 믿지 않아 착각하며 살지 마 하모니엘까지 딴 사람 또 시켜봐요? 그럴 시간은 없고 한 곡 더 들어오자 아니 시간이 없어 소리예요 아니 혹시 다른 곡이 돼요? 이거 알고? 즉흥으로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헤이마마가 된다고요? 신기하네 뭐 하모니카를 꺼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았다 저런 거 갖고 다니세요? 저런 것도 갖고 다니세요 비 마 워만 걸암아 비 오 맨 비 마 워만 걸암아 비 오 맨 예서 비 오 워만 예서 비 오 베이베 예서 비 워레벨 벨벨 벨벨 암아 벨벨 미친 너정 랩띔리드웨어 랩띠 더 질툴 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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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이게 화학이에요. 아니, 그냥... 저 분들이 빅마마라고요. 저 분들이 여태우야. 이야... 아빠, 아빠, 아빠. 진짜 잘하네. 음향도 더 좋은 것 같아. 미친 나. 미쳤어, 지금. 미쳤어. 미쳤어. 랩띠 씨 삐졌는데? 일반인은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아니, 됐어요. 이제 이분도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다니까. 이제 좀 들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그냥 노래.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한 방에 쭉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엄마. 됐다.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코러스하고 끝 아니에요? 코러스하고 끝이에요. 나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다 한 거야. 음악 주세요. 오늘 신역들 동남 빅마마가 아무렇지 않은 척 신곡의 코러스에 넣어달라고 세컨서를 찾았다. 우리도 코러스 듣고 암호하는 찬찬을 주는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너 이러려고 했어? 야, 보고도 못 읽어? 야, 보고도 못 읽어? 아저씨. 왜요? 사람마다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날 따라와. 네가 두둥이가 태어보니까 빠른 거 아니야, 말하는 게. 그럼 내가 당신 따라갈게. 아니야, 내가 따라가볼게. 오케이, 날 따라와.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오늘 실력들 동남 빅마마가 아무렇지 않은 척 신곡의 코러스로 넣어달라고 사이 코러스를 찾아왔다. 우리 코러스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코러스로 넣어간다. 노래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겨드랑이 냄새만 맡고. 어쩔티비, 저쩔티비. 이제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농담도 해. 밥 먹고 똥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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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나를. 피를 누워야. 도로핑봄. 개킹 받죠. 난 행복했어.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해줄 수 없나 봐. 술 처먹고 개 됐나 봐. 사랑이 다 이런가 봐. 싱크대에 똥 쌌지. 숨을 쉴 때마다. 아가리 똥래. 어우 뭘 처먹은 거야. 매일 후회만 했어. 결혼한 거. 아 게임해야 되는데. 못해준 게 난 많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한 달 뒤에 더 친 거 집에 안 가요. 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 있나 봐. 넌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다 죽을 것 같아. 같아. 다같이 그립고. 셀 수 없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아악. 아아악. 다같이. 기다려. 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찾게 되는 맛. 제 목소리죠. 빅틱. 장남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들어 떠났다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짜릿함을 선물해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빅틱이 자유운동. 빅틱이 자유운동. 마지막으로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존재죠. 사연계의 과장이라는 수시로가 어울리는 빅틱 박시오. 인생anal 대민국라는 빅틱이. 서울 중장 상자의 윈윈. 다같아. 또 뇨인 대민국 밤노노소 남순은 빅틱이 자유운동. 아나울노소 박시오. 김 sporology와 함께 방해하라믄까. 아멘